인공지능 교육, 워싱러닝 모델 학습 도움 자료, 팩맨 게임 만들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살펴볼까요? 고모야, 나 잠깐 화장실 가야 하는데 팩맨 게임 좀 해줘. 저는 게임을 할 줄 몰라요. 어? 벌써 화장실 가셨어요? 고모야, 팩맨 게임 잘하고 있었어? 저는 게임을 못해요. 유령한테 잡히고 말았어요. 아쉽다. 조금만 더 하면 최고 점수였는데. 게임을 혼자 하지 못한다는 컴퓨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 게임 오버가 돼요. 너무 속상해요. 유령에게 잡히지 않게 혼자서도 게임을 잘하는 인공지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혼자서도 게임을 잘하는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학습 목표인입니다. 컴퓨터에게 게임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컴퓨터가 게임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크롬을 실행해 주세요. 머신러닝 포키즈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클릭을 해주십시오. 랭귀지는 한국어를 선택해 주세요. 시작해 봅시다 를 클릭합니다. 이미 등록이 돼 있으면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이디어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 자, 프로젝트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추가를 클릭하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Pac-Man으로 하겠습니다. 인식방법은 숫자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dd a Value를 선택해 하세요. 값을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Value 1에는 Pac-Man X로 합니다. 숫자로 선택을 하시고요. Value 1에는 Pac-Man 띄우고 X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dd another Value 또 다른 값을 더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Value 2는 Pac-Man Y로 하겠습니다. 유형은 숫자 그 다음 또다시 누르고요. Value 3은 Ghost X 유형은 숫자 그 다음에 GHOST Y 유형은 숫자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Pac-Man이 대체 뭐냐 궁금하시죠? 자,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ac-Man이라고 검색을 하면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요. 비트게임의 최고령 캐릭터 자,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죠. 고스트를 피해서 이 Pac-Man이 돌아다니면서 이것들을 먹는 아이템을 먹어서 점수를 쌓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Pac-Man 그리고 고스트 이렇게 두 가지 Value가 생기는 거고요. Pac-Man의 XY 왼 위 좌 우 Y는 위아래 고스트도 좌 우 위아래 이것을 위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Pac-Man X Pac-Man Y 그 다음에 고스트 X 고스트 Y 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자, Pac-Man 프로젝트 클릭을 해서 바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스크래치 3을 클릭합니다. 아직 아무런 머신러닝 학습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고창이 땄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프로그래밍을 한 후에 머신러닝을 할 겁니다. 스크래치를 클릭합니다. 새로 열린 새로 열린 스크래치 3 웹창에서 프로젝트 템플릿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Pac-Man을 클릭합니다. 와, 게임하기 위해서 코딩이 벌써 짜여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코딩 몇 가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코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스프라이트도 다 있고 코딩도 되어 있는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수정해 보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코딩 하나하나의 기능 역할을 알게 되면 나름대로 또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에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클릭을 했을 때 Pac-Man을 Pac-Man의 X, Y를 1로 정했습니다. 90도 방향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Next로는 Pac-Man을 무브하게 합니다. Pac-Man 무브는 X 장표를 Pac-Man X를 1로 정했습니다. 1 곱하기 60이죠. 60에 다가 마이너스 240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80이 되죠. Y도 60에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120 즉 X는 마이너스 180과 Y는 마이너스 120으로 이동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Pac-Man이 여기에 있죠. 마이너스 180과 마이너스 120 클릭하면 Pac-Man 정의 때문에 얘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80과 마이너스 120 자 Pac-Man 고업 신호를 받았을 때 자 Pac-Man을 Y가 5보다 작으면 Y를 1만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Next Pac-Man Move 자 요걸로 정의를 했고 0도 방향 보기 자 Go Right 신호를 받았을 때 X가 Pac-Man의 X의 위치가 7보다 작으면 Pac-Man X 1로 바꾸고 다시 이렇게 이동하고 자 요렇게 이동을 쭉 받습니다. 자 Game Over 신호를 받았을 때 Game Over 자 그래서 타임 타이머하고 Move 결합하고 결합해서 Game Over 그리고 고스트를 몇 초 동안 피했다 라는 텍스트가 뜨게 한다는 겁니다. 고스트를 볼까요 고스트는 X를 처음에 7Y를 5로 정하고 마이너스 90도 면 이쪽을 보는 거죠. 이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고스트도 위치가 이렇습니다. 고스트 7과 5였을 때 7 420 더하기 마이너스 240 이니까 또 X는 180 180 정도가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 있는 거죠. Y는 120 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도 고스트 고업 신호를 받았을 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무대를 보면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 레프트는 레프트, 라이트는 라이트, 업은 업, 다운은 다운으로 변수를 정했어요. 그래서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Next 팩맨 무브를 업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는 라이트, 랩, 다운, 랩, 터츠 화살표 키를 움직여 가지고 팩맨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팩맨 디시즌 정의하기 인데 아직 이 명령어는 비어있어요. 아 우리가 인공지능 명령어를 블록을 넣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클릭했을 때 타이머를 0으로 정하고 Next 팩맨 무브를 뭐로 정하고 뭐로 정하고 그 다음에 고스트 X와 팩맨 X 고스트 Y와 팩맨 I가 같을 때까지 움직이는 거야. 즉 고스트와 팩맨 이 이렇게 만나면 만나면 게임이 오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오버 신호를 보내서 끝낸다는 것 정도 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전체 화면을 눌러서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고스트 고입니다. 왼쪽 오른쪽 화살표키를 눌러서 피해 다닙니다. 아이쿠 만났네. 그러면 게임오버 그래서 고스트를 12번 동안 이동하면서 피해 다녔다. 명령이 떴네요. 자 유령과 팩맨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임판은 그래프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팩맨과 유령은 선을 따라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x값은 가로 y값은 세로를 의미합니다. x값은 1부터 7까지 저장되고 y값은 1부터 5까지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화면에 유령은 x값이 5 y값은 2 이렇게 해서 유령의 값은 x값 5하고 y값 2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팩맨은 각 턴마다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각선 이동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스크래치 3 창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돌아가기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하고요. 인공지능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샘플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을 클릭합니다. 인식이 넘버 로 지정되어 있죠. 이것은 인공지능이 대표적으로 텍스트 이미지 소리 등으로 감지하는데 우리는 처음에 지정한 것이 숫자였습니다. 새로운 레이블 추가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left 추가 그 다음에 라이트 추가 up 추가 down 추가 자 레이블을 추가할 때 레이블 이름에 한글이 안됩니다. 영어로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left right up down 영어 단어 공부하시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로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자 만들기를 클릭해서 스크래치 3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훈련된 모델이 없어요. 대신에 스크래치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3 창 웹화면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아까하고 달라진 점이 뭘까요? 처음 스크래치 3 에 들어왔을 때와 달리 팩맨 이라는 카테고리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레이블이 이렇게 생겼죠? 자 프로젝트 템플릿 팩맨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무대 배경에도 스크립트 창에 이렇게 명령어 블록들이 되어 있는데요. 배경을 여기 배경 스크립트 에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을 뭐뭐로 정하기 명령어들을 찾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레이블을 대신하여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신러닝 명령어로 명령어 블록으로 교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시된 명령어는 팩맨의 움직임을 레이블의 데이터로 저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 배경 스크립트 영역에 명령어들 중에 팩맨 디시전 정의하기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자 팩맨이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트레이닝 데이터를 데이터를 트레이닝 할 거예요. 어떻게 팩문의 X는 변수에서 팩맨의 X자표 팩맨의 Y자표로 학습을 할 것이고 고스트는 고스트의 X자표 고스트의 Y자표로 자 X와 Y 팩맨의 X, Y 고스트의 X, Y를 정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Next 팩맨 MOVE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게임 중에 팩맨의 X자표 Y자표 고스트의 X자표 Y자표 아까 만들었던 데이터 레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화면을 누른 다음에 유령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팩맨 게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지금 아래로 피하고 있어요. 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텀마다 똑같이 움직이죠. 고스트 왜 이렇게 아이고 19박 5박 게임 못했습니다. 자 몇 번의 게임을 더 해볼까요? 자 몇 번의 게임을 더 하면서 인공지능 에게 인간이 팩맨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쉽게 쉽게 고스트를 피해다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 번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 한 번만 실수하면 잘못하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팩맨 게임을 더 잘하면 잘할수록 인공지능은 훨씬 많은 게임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겁니다. 아 이거 괜찮은 방법을 알아냈는데요. 이렇게 한번 따라잡히고 여기만 계속 빙글빙글 돌면 안잡히겠는데요. 자 이렇게 48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일 컴퓨터에 저장하기를 눌러서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기를 눌러서요. 훈련을 눌러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명령으로 누를 때마다 팩맨과 고스트의 자표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레프트 12번 라이트 22번 업 15번 다운 14번 이렇게 입력 했음을 알 수 있네요. 프로젝트로 돌아가기를 누르겠습니다. 학습과 평가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 시켜보겠습니다. 훈련이 완성되면 테스트 박스와 입력 장이 생기는데요. 무엇을 학습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팩맨X 팩맨Y 고스트X 고스트Y 입력창에 이미 값을 넣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 1 3 4 테스트를 해보면 다운으로 인식이 되네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은 팩맨과 유령 고스트의 위치가 1위했을 때 인공지능은 전략적으로 다운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확인 결과를 확인한 후에 프로젝트 돌아가기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컴퓨터에게 팩맨 게임을 하면서 팩맨이 유령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피할 수 있는 움직임을 훈련시켰죠. 컴퓨터가 조종하는 팩맨이 가능한 잡히지 않고 도망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훈련 데이터를 수집할 때 유령에게 잡히지 않고 최대한 오래 도망가야 합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팩맨을 조종하면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정리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컴퓨터가 팩맨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직접 게임을 하며 팩맨이 유령을 피해 움직이기 위한 방법을 데이터로서 수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크래치로 팩맨 게임을 하면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레이블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해 머신 러닝 모델을 훈련시켰습니다. 자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그 다음에 만들기 스크래치 3을 클릭해서 스크래치 3을 열기를 눌러서 다시 웹화멸로 들어옵니다. 파일 로드 프롬 유어 컴퓨터 아까 저장했던 파일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자 여기 무대 배경을 클릭하고 왼쪽 화사표 킬로 눌렀을 때 오른쪽 화사표 킬로 눌렀어 아래쪽 화사표 킬로 눌렀을 때 위쪽 화사표 킬로 눌렀을 때 이것을 모두 지우도록 합니다. 이 명령어들은 우리가 게임을 하는게 아니고 화사표 킬로 눌러서 사람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워주도록 합니다. 자 다음 팩맨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을 이제 더이상 훈련을 하지 않고 훈련된 것을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next 팩맨 무브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뭐로 정하기 next 팩맨 무브 팩맨의 움직임 다음 움직임을 뭘로 정하냐면 팩맨 카테고리 에서 팩맨 팩맨 xy 고스트 xy 레이블에서 인식한 결과를 가지고 팩맨이 움직여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자 요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오른쪽 맞서 눌러서 이렇게 삭제하기도 됩니다. 자 이로써 아까 있었던 명령어들은 컴퓨터 훈련을 하려고 한 거였고 지금 명령어들은 xy 팩맨 xy 고스트 xy 이미 입력이 돼있는 숫자 레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인식해서 인공지능이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 팩맨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무대 배경 스프라이트 중에서 쭉 올리면 자 여기가 있습니다. 클릭했을 때 팩맨의 움직임을 이렇게 정하는데 여기 1초 기다리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화살표기를 막 눌렀을 때 딱딱 끊기는 느낌이 있었죠? 그것을 좀 빨리 움직이게 하려면 1초 기다리기를 빼서 이렇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녹색 깃발을 눌러서 팩맨 게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데 팩맨이 막 움직이고 있죠? 우와 팩맨이 가만히 기다리다가 고스트가 움직이면 잽싸게 막 움직여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추가로 컴퓨터를 훈련시키면 팩맨이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31번까지는 31번째까지는 움직이는데 더 많이 잘하게 하고 싶으면 인간이 더 많은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또 무엇을 했나요? 팩맨이 자동으로 유령을 피할 수 있도록 코딩 하였습니다. 팩맨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게임보드 판을 늘리거나 팩맨과 유령의 숫자를 늘려서 게임을 코딩 하면 더 재미있을 수 있겠죠? 팩맨 게임에 다른 유령을 하나 더 추가해 보면 어떨까요? 팩맨이 피하기가 더 어렵겠지만 훈련이 충분히 된다며 끝까지 안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보드를 넓히거나 장애물을 추가한다면 게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팩맨과 유령이 판단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서 더 다양한 전략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컴퓨터가 스스로 팩맨 게임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컴퓨터에게 규칙이나 명령을 입력하지 않고 팩맨과 유령이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사람이 직접 플레이 하며 팩맨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수집해서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을 내리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이 팩맨 게임을 지금보다 많이 플레이 하며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집한다면 컴퓨터는 보다 오랫동안 유령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의 데이터값이 많아질수록 그 정확도는 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